오늘 16일차입니다. 오늘의 식단은 사과를 오늘은 사야겠습니다. 확실히 제가 과일을 먹는 거를 굉장히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고 다 잘 먹는데 사과를 먹었을 때, 그것도 정말 정말 맛있는 사과를 먹었을 때 컨디션이 너무 좋고요. 그리고 배변활동도 좋고 몸이 진짜 가벼운 것 같아요. 4시 38분이고요. 오늘의 첫 끼는 아니고요. 제가 이전에 뭘 먹었지? 네, 호두 먹었고 그래서 배가 많이 고프진 않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. 오늘 마지막 식사 8시 53분입니다. 자, 사과 하나 먹고 배가 너무 고파서 고구마 아까 남은 거 있고요. 고구마 아니면 감자도 있고 이렇게 먹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안녕!